음악 태성태권도 공간은 대한민국 수원에 위치해 있으며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주장입니다. 태성태권도장의 장점은? 태권도는 크게 겨루기, 시범, 품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저희 지도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밌게 풀어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. 몇 세부터 태권도 수업이 가능한가요? 저희 태성태권도장은 3세부터 태권도 수련이 가능합니다. 성인들도 태권도 수업이 가능한가요? 네 가능합니다. 저희 태성태권도장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의 성인분들이 태권도 수업을 수련하고 있습니다. 태성태권도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? 저희 태성태권도는 노비나, 리버벨리, 피테마에서 세 군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태권도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? 네 저희 태성태권도장은 3세반, 4세에서 6세, 7세에서 12세, 마지막으로 성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태성태권도 사부님들은 한국군들이신가요? 네 그렇습니다. 지금 노비나 관에는 세 분의 한국 서버님이 계시고, 리버벨리에는 두 분, 그 다음에 부키티마 플라이자에는 한 분 총 여섯 분이 계십니다. 잘하러 수업하겠습니다. 태성태권도 파이팅! 태성태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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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성태권도